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케이스는 없잖아. 케이스 있대요. 무슨 케이스? 뭐 여기 케이스는 있대는데, 아까 슈가 양이. 액정은 못 붙여도. 이거는 케이스면 안 예뻐. 안 썼어, 아직. 그냥 강만 본 거야, 강만. 아니 아직 안 썼다니까. 핸드폰 주실 때 잘 보일 것 같아요. 나중에 당당하게 그냥 좌우로 그냥 열어주고. 그래서 이 좌우가 제일 유명해요. 어? 여기 냄비 안 나오는데요? 이거 안 되는데? 체질에 안 맞는데? 아 씨. 이런 반전이. 많이 고민하고 했거네. 왔다니? 지금 이름 써야 될 것 같은데. 네임펜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 있었지? 네임펜 드리겠습니다. 네임펜 드리겠습니다. 너무 빡소디는데? 형 어디서 왔는데요? 대박으로 입술 완전 대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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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수가 있어요! 그럼 이래저도 한 번씩 딸맛지나요! 연동이 한 번 많이 했어요! 대박이다 진짜! 그래도 이 형은 차마 핸드폰에도 못하네! 핸드폰 했는데 안 제대로! 아 이거 안 된다고! 아 내 핸드폰! 탕진잼 탕진잼 아 이거 전부 가방이야? 아 씨! 야 쟨! 나는 알제이가 좋아! 아 이거 세븐백 귀엽다! 아이씨! 난 쟤이 개이다! 하필 잘 적어지는 거지? 세븐백에 너무 양이 적은 거 아니야? 아니에요! 딱 치아까지 들어가면 딱! 세븐백은 큰데! 이거 모습 아니야? 이거 내가 달랐어! 네이버! 나도 나도! OC! 아! 야 쟤아! 상수야? 응! 아 진짜 이거! 이거! 이거 못 Physics! 이거 문제 없어요 이거! 이거! 엚둠다 겨우fr 엚둠다 겨우fr 엚둠다 겨우fr 에브리바드 엚둠다 겨우fr 엚둠다 겨우fr 엚둠다 겨우fr 엚둠 라이브 엚둠다 겨우fr 엚둠다 겨우fr 엚둠다 겨우fr 엚둠다 겨우fr 감사합니다.